7살 때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살아남은 소년. 소년은 올해로 11살이 되었습니다. 피부치 하나 없는 고아로 어린 나이에도 스스로 돈을 벌어 끼니를 해결해야 합니다. 게다가 어릴 적 화상으로 손따락이 온전치 못합니다. 살아있으니 어떻게든 살아야만 했던 소년 은키수. 더 이상은 혼자가 싫습니다.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서북쪽. 앙글라와의 국경 인접지역인 무다니아마루 향하는 길입니다. 전국토가 해발고도 1000m 전후의 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중턱에 사탕수수밭이 자리하고 있네요. 사탕수수를 뽑고 있는 소년은 11살의 은키수입니다. 행운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녔지만 소년에게는 행운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인 듯 보입니다. 띄약볕 아래에서 벌써 3시간째. 지치고 힘들텐데 그저 묵묵하게 재할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불편해 보이는 손가락 하나. 가장 많이 써야 하는 오른쪽 손 검지가 이상합니다. 은키수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뜨거운 물에 심하게 화상을 입은 손가락은 오그라부터 뼈가 자라지 않았고 몸에도 자국이 흉하게 남아버렸습니다. 아픔도 불편도 호소할 곳이 아무데도 없는 은키수. 꾹꾹 참으며 일을 해야만 오늘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확을 다한 다음엔 사탕수수 떼를 모아 한자리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수분이 가득한 사탕수수의 무게는 어른이 들기에도 꽤 힘이 듭니다. 게다가 무거운 사탕수수를 짊어진 채 4km를 걸어야 합니다. 한 번의 이동이 끝이 아니라 최소 4번을 옮겨야 한다는데 왕복을 하면 8km 결국 은키수가 걸어야 하는 길만 30km가 넘습니다. 온종일 땀 흘려 일을 해야만 굶지 않으니 얼마나 안쓰러운지요. 그리고 번 돈은 5과차 한국 돈 500원이 채 되지 않지만 뭐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먹을 분량만 사고 무슨 일인지 돈을 조금 남깁니다. 스스로 끼니 해결도 버거운데 저축할 생각까지 하다니 기특하죠. 배는 고프지만 힘이 나질 않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도 반겨주는 이 하나 없는 곳 4년 전 3개월 간격으로 부모님이 에이지로 모두 세상을 떠나고 살던 집은 불태워졌습니다. 이후 갈 곳 없는 은키수를 불쌍하게 여긴 동네 이장님이 무너져가는 집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빈 몸으로 혼자서 생활하게 된 은키수 변변한 살림살이가 없어 가끔 옆집 할머니의 도움을 받는 게 정부입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7살 때 부모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어린 나이부터 4년 동안 은키수는 어떻게 혼자서 살아온 걸까요? 일거리를 찾고 요리를 배우고 혼자 남았지만 나름대로 살국리를 했을 아이 일찍 철이 들어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아직도 은키수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깨니는 아무런 간도 하지 않은 포리지입니다. 혼자 먹는 밥 무슨 맛이 있을까요?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혼자만의 삶 배고프면 사라질지언정 헛헛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겠죠. 걱정을 나누면 반이 될 텐데 은키수 혼자 모든 걸 짊어져야 하니 점점 더 깊은 외로움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찾아올 내일이 두렵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은키수가 일찍 잘 준비를 합니다. 혼자서의 생활이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쓸쓸함은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 법이죠. 혹시라도 불씨가 튀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굳이 집안에 불을 피웁니다. 추위도 견디고 따뜻한 불로 위안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7살 때는 부모 없이 무서웠을 텐데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며 은키수는 세상에 홀로 남았다는 두려움을 애써 괜찮은 척 외면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어린 소년이 부모 없이 혼자서 사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외로움에 눈물 흘릴 겨를도 없이 꿋꿋이 살아가고 있지만 춥고 어두운 긴긴 밤을 혼자서 어떻게 버텨왔을지 생각하니 애처롭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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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je 또 다른 오늘이 시작됐습니다. 냉기가 가득한 집안. 은퀴수는 벌써 일어났네요. 새벽부터 서둘러 작아진 교복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산너머 학교까지 걸어서 두 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 끼를 해결한 다음 날은 꼭 학교에 간다는 은퀴수. 보잘것없는 비닐봉지 책가방을 들고 가지만 가장 기분 좋은 순간입니다. 잠비아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학교에 다니려면 1년 3학기, 학기마다 1.5달러, 한국돈 1,800원 정도의 학비를 내야 하죠. 영어 수업 시간 오늘은 엄마, 아빠를 영어로 배웁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리움이 다가올 텐데 오히려 배움 앞에서 처음으로 미소 짓는 은퀴수입니다. 학교에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친구들 틈에 같이 뛰어놀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은퀴수는 배가 고파 뛸 힘조차 없습니다. 신나게 뛰어노는 친구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은퀴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